어차피 1억 원까지 기본공제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금투세 어차피 저도 안 낼 것 같아요. 저도 못 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열을 올리는 거는 아우, 내가 너무 흥분한다. 자, 어저께 그러니까 9월 3일에 민주당발 ISA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자, 보면은 우와,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유튜브 보면은 짤이라고 하나? 중간에 삽입되는 짤 영상 중에 되게 유명한 거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대머리 아저씨가 하하, 하하, 하하 이렇게 웃는 거. 또 하나가 다 이렇게 맞박치는 거 있잖아요. 탁, 탁, 이거 있잖아? 그 두 가지 짤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 일단은 어저께 나온 뉴스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한국경제신문에서 먼저 정치 부문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ISA를 통해서 해외 주식, 직접 투자하는 걸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게 금투세 시행에 당근책이다. 라고 이제 맞박을 칠 만한 이야기. 내용을 몇 가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만든 표고, 금투세 적용이 될 때 지금 기본공제 얼마까지 해준다고 했습니까, 정부가? 5천만 원이었죠. 원래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2천만 원이 기본공제였었는데, 법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여론이 너무 악화됐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시절에 기본공제를 5천만 원으로 확대를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금투세를 시행하자. 23년부터 시행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론이 더 안 좋아지니까 2년 유예를 했던 거고, 그 기본공제 5천만 원을 1억 원까지 2배 높이겠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따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 손실공제 2월 기간. 손입통산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손실 2월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플러스 된 거, 마이너스 된 거, 이익 본 거, 손해 본 거 있다면, 어떤 애는 손실을 보고, 어떤 애는 이익을 보고, 어떤 애는 또 손실을 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세금 안 냈다가, 이익 내에만 세금을 냈다가, 손실 보내는 또 세금 안 냈다가, 이러면 또 되게 불평등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손익통산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기존에는 5년이었어요. 그거를 10년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한 8년 전, 9년 전에 내가 한 8천만 원 손해 본 게 있다면, 지금 내가 8천만 원의 수익을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를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은 당연히 길어질수록 투자자한테 유리한 거겠죠? 당근챗.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따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ISA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ISA 계좌를 통해서 현재 납입할 수 있는 게, 일반형 같은 경우는 연 2천만 원까지입니다. 5년이 보통 계약기간이고, 그러면은 5년 곱하기 2천만 원에서 총 1억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올해 내가 돈이 없어서 2천만 원까지 못 부었어. 그러면 그 다음 해 내가 2천만 원 못 부은 거를 얹어가지고 4천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1년에 3천만 원으로 증액시켜 주겠다. 535, 1억 5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근데 ISA가 왜 유리하느냐? 비과세 부분이 있거든요. 비과세.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 수익 2백만 원까지 비과세가 됐습니다.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백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안 될 경우에는 4백만 원까지 비과세 한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배당이자소득 연 2백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겁니다. 15.4%의 배당이자소득 세율이 있죠? 그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연 2백만 원까지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거를 수익 전액, 엄청 크지 않습니까? 수익 전액에 대해서 2백만 원, 4백만 원이 아니라 8백만 원, 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되더라도 어디 한 번 1억 5천만 원 총액 투자를 해서 수익 내봐라. 1억 5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따불이 났어. 그래서 3억이 됐어. 수익이 1억 5천이죠? 그래도 세금 한 푼을 안 받겠다. ISA를 통해서라면 이라고 민주당이 내놓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따가 얘기합니다. 기존에는 ISA 계좌를 가지고 해외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해외 주식, R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것도 ISA 내에서 허용하겠다라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국장 투자하겠습니까?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국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액 비과세가 된다고 하면 똑같은 비과세를 받으면서 물론 해외 주식 직접 투자할 때는 기본 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는 국장이 훨씬 더 유리하지만 우상향하는 추세라든지 질적인 면을 놓고 보면 미국의 S&P500이 나아요? 코스피가 나아요? 나스닥이 나아요? 코스닥이 나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답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간다? 당연히 미국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겠죠.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퇴로를 열어주는 건가? 하여튼 좀 이따 더 깊이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ISA로 기존에는 해외 주식 투자가 불가능했는데 그거를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 이 시그널은 뭐다? 국장 팔고 미장 가라. 왜 힘들게 국주에 투자했다가 저평가 밸류에이션에 쪼개기 중복 상장에 대주주에 약탈에 이상한 분할 합병에 시가로 평가를 해서 대주주들이 공개 매수해서 이상하게 주식을 뺏어가고 상장 폐지당하고 거래 정지당하고 왜 그러면서 바보같이 국장에 투자를 하십니까? 그냥 해외 주식하세요. 해외로 나가세요라고 고맙게도 민주당이 길을 열어주시네. 이거 거의 이제 비행기 티켓 끊어주는 거예요. 이 느낌이.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짤로 이마 딱 치는 것 좀 넣어달라고. 근데 이게 되게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장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 개개인들은 본인의 이기심을 밑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부자 되려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본주의가 돌아가게 만드는 기초적인 힘 아닙니까?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공상주의 가자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국장이 망가진다. 돈이 해외로 떠나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뭔가 보완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법은 그냥 미국으로 떠나시지요. 국내 주식시장, 국내 산업의 마중물이 되는 투자 자본은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보완 패키지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난 뒤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니까 사람들이 2라고 받아들이겠구나. 정책은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종합적으로 기울기를 어떻게 했을 때 물이 어느 줄기로 갈 거며 이 사이에 뭐가 돌발이 되면 물줄 위에 어떻게 나뉘어질 것인지도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해서 원천징수 방식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쪼개가지고 일단 상반기 수익이 났으면 그걸 먼저 증권사가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내고 나중에 만약에 손실본 게 있으면 개개인이 별도로 종합신고를 해서 찾아가시오. 이 방식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거는 연 1회 확정신고하는 걸로 좀 완화하겠다, 바꾸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논의가 됐던 게 그거였죠. 자녀에게 펀드라든지 주식 같은 거 증여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자녀의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물론 이제 실현했을 때 기준으로 아예 자녀 기본공제에서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에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4인 가구인데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연말정산을 할 때. 그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금투소득은 기본공제 제외하는 거에서 금투소득은 배제하겠다. 또 이런 당근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건보료 산정기준 소득에게서도 금투소득을 제외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게 발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들어가보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치면 그 발의자, 그 법안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의가 된 거는 아니고 이렇게 단독 딸고 나온 거 보니까 일단 하나의 매체에 기사를 먼저 준 것 같다. 해서 아직까지는 여론의 향배를 좀 보자. 원래 진짜 이게 의도가 있으면 법안부터 발의를 해놓고 보도자료로 뿌리는데 법안 발의가 아니라 발의를 준비 중이다. 라는 기사가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조금 더 여론을 보려고 하는 건가? 간보나? 근데 지금 시장이 어저께 이 기사가 나오고 난 직후에 시장이 더 밀려버렸거든요. 물론 밤사이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만 그 전날 우리 시장은 미리 장 후반에 더 빠졌다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주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까? 정치인들이 신경이나 쓸까? 국민들 자산 날아가는 소리를 신경이나 쓸까? 아직도 ISA가 뭔지를 모르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제작진 중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 해서 개인 자산 형성 계좌예요. 개인 자산 관리 계좌인데 정부에서 아직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을 좀 드릴 테니 꼬박꼬박 돈을 모아 나가세요. 그런 취지입니다. 목돈 형성하는 거 해서 연간 2천만 원 그리고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돈은 2월 할 수 있고요. 2월이라는 건 이제 1월, 3월 사이에 2월이 아니라 그 해에 납입을 못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내가 불입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주식, 펀드, ELS, 예적금 등등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현재까지는 국내 상장 주식만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 여기에다가 해외 주식까지 해외 주식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돈이 어디로 빠져나간다? 미국으로.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200만 원까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리고 200만 원을 초과해서 수익이 나도 원래는 15.4%인데 9.9%로 분리과세한다. 그러니까 이 소득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다른 소득과 종합해서 고율의 과세를 물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과세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리고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5천만 원,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그 비과세 한도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세제 혜택 요거는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엄청나게 높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건데 근데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초에 윤카월드라고 해서 이제 슈카 선생님이랑 윤 대통령이랑 이렇게 자본시장 토론회에서 만났다 그런 이야기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올해 1월에 민생토론회 자리 때 이미 윤 대통령하고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ISA 연 4천만 원까지 그 비과세는 500만 원까지 더 확대하겠다. 다만 이거는 민주당 안이 훨씬 더 세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어저께 그 민주당발 ISA 기사가 막 쏟아진 후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또 한 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금투세를 반대한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글을 썼는데 앞에서 ISA를 통해서 해외 주식도 편입하는 걸 허용하겠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기본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상식적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을 늘리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연 납입금 3천만 원까지 그로 인한 수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비과세하게 되면 해외 주식 투자 메리트가 기존에 비해 매우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걸 지적을 한 거예요.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봤어요. 이소영 의원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동안 1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겠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5년 동안 가격이 25배 올랐으니까 무리한 가정은 아니다라고 했고 그러면 기존의 과세 체계에서는 엔비디아로 1억 원을 벌었을 때 2,14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개정이 되면 민주당 안 그대로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라고 민주당 의원이 꼬집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민주당이 금투세는 부자 증세이고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부자 감세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를 해서 버는 사람들은 부자니까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들에게 금투세를 물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데 국장에 직접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부자니까 세금을 때려박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서 1억 원을 번다, 2억 원을 번다, 10억 원을 번다 한들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 들고 나온 이른바 보완 입법이라는 걸 놓고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거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해 가죠, 이제? 이거는 바보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걸 내놓을 수가 있지? 이걸 이제 발의를 한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 차장 출신입니다. 국세청 넘버 2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했던 일이 세금을 걷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존경하는 찰리 먼거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고요. 망치를 든 사람한테는 다 그냥 때려박아야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어, 저것도 못이네. 어, 저것도 못이네. 근데 사실 그 못은 때려박는 못이 아니라 스크류였다고, 스크류. 돌려서 빼거나 돌려서 박아야 하는 건데 어, 저것도 못이네. 망치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수단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 평생을 그 길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모든 게 그 방식으로만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놓고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절차와 과정 역시 아쉽다라고 글을 썼어요. 8월 초부터 금투세를 논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하자고 요청을 했고 정책위에서는 정책의총 대신에 공개토론을 하자고 발표하셨지만 아직까지 날짜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논의의 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열리지 않고 있다라고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아닙니까? 의사결정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그냥 정책위 의장이니까 그냥 국세청 차장 출신이니까 맡겨놓고 그 한두 사람이 이 엄청난 정책을 좌우해버린다. 토론회 과정도 없이 지난번에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토론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장 급락하고 여론 악화되니까 급거 취소했었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발의하겠다. 단독 보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위험한 거는 여야가 합의를 끝끝내 못해. 그러면 지금 시계는 가고 있어요. 시간이 돌아가요. 그냥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는 시행. 이게 현재의 법이에요.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의 법대로 그냥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4개월 동안 다 그냥 잠을 잔다 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절벽이고 절벽 끝으로 자동차가 향해 가고 있다. 이거 얼마 안 남았다라고 그때 5개월 남았다고 했나? 근데 이제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더 가까워졌어요.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고. 아이고 참 환장하겠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증권거래세입니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그러니까 금융투자 양도세 개념인 금투세를 도입하자라는 취지예요. 증권거래세 이거는 추이입니다. 위키백과 내용이고요. 과거에는 0.3%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농특세까지 합치면 0.45%였던 시절이 있어요. 1995년까지? 근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현재는 0.18%거든요. 이거는 이제 코스닥은 그냥 증권거래세만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5%가 농특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상 그냥 합쳐서 봐야 돼요. 그러면 0.18%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0.45 0.3 0.25 0.23 0.20 0.18까지 낮아졌고 이거는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던 거고 그 전에 이 시계를 멈추지 않으면 금투세랑 증권거래세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증권거래세가 0.15%가 됩니다. 코스피는 사실상 0%가 되고 농특세만 남아가지고 어찌됐든 똑같이 코스피 코스닥 0.15%의 사실상 증권거래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져요. 그러면 뭐가 줍니까? 당연히 증권거래세의 수가 줄겠죠. 상식적으로. 똑같은 거래를 하더라도 0.18% 받던 거 0.15%로 받으면 세수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권거래세 수가 여기 이제 최신 데이터가 없어서 과거 걸 가져왔는데 2021년 한창 장조 왔을 때는 증권거래세가 10조 원 넘게 거쳤어요. 10조 3천억 원. 20년도에도 8조. 그 전에 동학개미들 들어오기 전에도 4조에서 6조 원 정도 거쳤었어요. 그 이후도 더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이 세수를 낮춰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거래량이 굉장히 메말라 가고 있죠. 이제 국장을 떠나면서 그쵸? 사람들이 국장, 국주 거래를 안 하니까 그러면 한때 10조 원 넘었던 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세율도 낮춘대요. 더 줄겠죠? 그러면 이거 10%만 줄어도 1조 원 날아가는 거고 20% 줄면 2조 원 날아가는 겁니다. 30% 줄면 3조 원 날아가는 거. 그쵸?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증권거래세 낮춰도 좋아. 금투세로 많이 벌면 되지 뭐 정부 입장에서 세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2021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금투세를 시행을 하면 얼마의 세수가 예상이 되느냐가 1조 7천억 원이었어요. 합리적입니까? 그 증권거래세를 낮추면서 금투세를 시행해서 1조 7천억 원이 기대가 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밑에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1년 같은 보고서에서 거래세를 폐지하고 공제한도를 2천만 원으로 설정해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가 약 4천억 원 감소한다는 결과를 냈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를 사실상 코스피 기준으로 폐지코스닥 기준으로 0.15%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2천만 원으로 높이면 사실상 세수가 감소한다. 자 그런데 지금은 기본공제가 얼마죠? 2020년 그때 처음에 정책 발표됐던 2천만 원이 아니라 여론이 약화되면서 공제한도가 5천만 원으로 높아졌죠. 그러면 당연히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고 금투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주는 거죠. 그것도 지금 민주당이 얼마까지 기본공제 높인다고 했어요? 1억 자 그러면 민주당이 처음에 생각을 했던 대한민국 1%가 아니라 0.몇 퍼센트밖에 내는 사람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금액도 줄어들고 그러면 2021년에 국회 정책처에서 예상을 했던 1조 7천억 원의 세수가 아니라 이건 1조 원도 안 거칠 수가 있다고요. 법인으로 분산해서 투자하고 해외 주식 투자 늘리고 가족으로 분산을 해서 기본공제 더 많이 받고 4인 가족이면 4억 원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세금을 안 낼 방법을 찾아가는데 세수를 얼마나 걷겠냐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투세는 그냥 시장만 망가뜨릴 뿐 그래서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그렇게 기본공제를 1억 원까지 올릴 거면 그냥 없애는 거랑 뭐가 달라. 0.00% 그렇게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건가? 아우 내가 너무 흥분한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나는 이게 저는 그냥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어차피 저도 1억 원까지 기본공제 해주잖아요. 그러면 금투세 어차피 저도 안 낼 것 같아요. 저도 못 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열을 올리는 거는 그냥 시장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시장 어떻게 해서든 망가뜨려서라도 0.몇 퍼센트의 부자만 혼내주면 된다. 그 사람들만 세금 내는 거니까 나머지 99.9%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뭐 뒤로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니냐. 사실상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다. 이런 식의 곱지 않은 시선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합리적인 의심은 또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22년 최훈열 전 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한 그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분이 예전에 금투세 도입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창을 하시고 그걸 또 설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금투세 도입은 핵심은 소득세 신설이 아니다. 뭐예요? 사실은 금융투자 소득세 양도세를 새로 걷는 게 핵심이 아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다가 핵심이라고 이 금투세를 설계한 최훈열 전 의원이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증권거래세 폐지되면 누가 제일 좋아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덕에 돈을 버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증권사들이에요. 자 최 전 의원은 95년도 자본시장 연구원을 지낼 때부터 금투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자본시장 연구원이 어디입니까? 금융투자협회 산하 기관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뭐다? 증권사 운용사 같은 금융투자 업계의 이익집단이다. 그 이익집단 산하 연구원장을 지낸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핵심으로 한 게 지금 금투세까지 이어진 것이다 라고 직접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한 겁니다. 자 그 증거는 여러 기사들에 있습니다.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 했던 사진이고 당시에 권영원 금융투자협회장 만나가고 요게 2019년이었습니다. 요거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만 가도 또 있습니다. 예 2019년 1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시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를 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주시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라고 업계에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거래세를 없애야 됩니다. 거래세를 없애야지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그리고 당시에 나온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거는 좀 이해가 될 만한데 소득이 발생할지 안 할지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소득이 없는 곳에 거래만 있다라고 해서 거래세를 계속 매기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니 주식도 양도세 개념을 도입을 하자. 그게 이제 금투세예요. 그리고 그 상대되는 개념인 거래세를 낮추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민주당의 정책으로 반영이 됐던 거고 2019년에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그게 반영이 된 다음에 2020년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금투세를 새로 냈던 거죠. 그래서 금투세가 생기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안 좋고 금투세가 도입이 돼서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금투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 이겁니다.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이라면 지금 이렇게 갈 수는 없죠. 하... 지금 저희가 9월 4일 오후 12시 50분쯤에 야식 잡소를 찍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알고 좋댔다. 지금 코스피는 2.95% 거의 3%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5%까지 낙보이 커졌네. 뭐 물론 밤사이에 나스닥도 급락하기도 했고 엔비디아도 9% 이상 급락하기도 했고 일본 시장도 하락하는 영향도 있고 종합적으로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8월만 놓고 보더라도 전쟁이 난 나라 러시아라든지 인플레이션으로 개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 튀르키에라든지 그런 나라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증시가 최악이었습니다. 수출도 회복이 되고 있고 물가도 잡혀가고 있고 경제도 어느 정도 정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증시만 회복을 못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또 원체 빠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해외로 나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시고 해외로 나가는 1등석 항공권을 끊어주신다면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나갈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국내 시장은 뭐가 된다? 굳이 이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냥 투자자분은 해외 나가라고? 알겠습니다. 국장 뭐가 됐든가 다 팔고 떠나죠. 전쟁 나서 나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국장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걱정하는 것도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몇 달 안 남았다. 투자자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걱정해야 되는 거고 제 주변에 있는 큰손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국내 주식 많이 줄이고 있고 다시는 국내 투자 안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 진짜 그게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그 억만금을 쓰더라도 그걸 되돌리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너무 씁쓸한 이유입니다. 제가 뭐 책에서도 쓰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념 혹시 알아요? 이거 이번에 이상한 입법을 하신다는 그 의원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그냥 주식시장만 망가지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건 주식이 유통되는 거래가 되는 시장을 말해요. 코스피, 코스다 뭐 KOTC 등등이 유통시장이 되겠죠.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근데 이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은요. 바다 같은 존재입니다. 바다 같은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아주 큰 시장 바닷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뭐 비가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산 꼭대기부터 이슬 한 방울이 맺혀서 그게 졸졸졸졸 냇물이 되고 강으로 내려오고 바다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 발행시장은요.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IPO가 대표적으로 발행시장이고 뭔가 증자를 할 때 매잔인을 발행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을 하죠. 그걸 발행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유통시장이 망가져요. 바다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강물이 썩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 위에 냇물이 아무리 청정하게 내려와도 내려오자마자 썩고 고여버리겠죠. 그래서 주식시장 즉 유통시장이 망가지면 발행시장도 망가질 수밖에 없고 기업도 자본을 조달을 못하니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산업도 망가지는 거고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한민국 1% 아니 대한민국 0.1%만 세금 내니까 당신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라고 하면 제발 와이스트리 좀 보십시오. 경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민주적 절차 없이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노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코스닥은 말씀드리는 사이에 낙폭을 3% 이상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슬퍼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늘 야식 잡설은 진짜 알고 좋댔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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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